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꿀게요. 자료구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끝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나머지 이론적인 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료구조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페이지를 좀 넘기셔서 10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제일 포인트는 SQL이에요. SQL 관련이 여러분이 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지금 여기 몇 가지 프린트 내용 적어놨습니다만 다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니까 일단 용어 자체를 잘 확인하시면서 첫 번째 기억하시는 게 데이터베이스 정의. 네 가지입니다. 통합된 데이터, 저장되는 데이터, 운영되는 데이터, 공룡의 데이터라는 말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맞나 틀리냐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건 정의 네 가지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특성 네 가지. 실시간 접근성, 내용의 참조, 동시 공유, 계속적 변화인데 가장 시험 많이 틀리게 되는 게 두 번째 거예요. 내용 대신에 주소로 바꿉니다. 주소에 의한 참조 형태로 시험 문제를 제일 많이 설명하는 거니까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겁니다. 특징 네 가지, 특성 네 가지와 정의 네 가지를 좀 기억 부탁드리고요. 스키마 안에 시험 출제됐죠.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키마 구조는 워낙 많이 출제된 거기 때문에 세 가지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 정리는 잘 확인해 부탁드릴 거고 그래서 출제 안 된 게고요. 정의하고 특성이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 자체에 좀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기억할 게 설계 순서입니다. 개념, 무리예요. 개념, 논리, 물리의 3단계를 가지는 거니까 순서 좀 기억하시고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외우시는 건 트랜잭셔널 모델링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트랜잭셔널 인터페이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험 설명이 될 수 있고 저장은 항상 구조예요. 저장 관련 형태가 파일이라든가 레코드 이름 많이 나오면 물리적 설계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설계 순서 3단계 기억하시는데 하나 추가할 겁니다. 정규화는 어디에 수행될까요? 정규화라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 설계 다음입니다. 순서를 따지면, 굳이 따지면 개념, 논리, 정규화, 물리 순서 그래서 설계도가 완성되는 단계 형태로 포함되기 때문에 논리 설계 단계에서 정규화가 수행되기 때문에 기억하신 건 개념, 논리, 그냥 개념, 무리인데 하나 추가하면 개념, 논리, 정규화, 물리, 설계 순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 점 확인 부탁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화하고 이상현상. 이상현상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삽입, 삭제, 갱신인데 이유가 뭐냐면요. 설계 잘못한 거예요. 여러 개로 쪼개서 만들어야 될 걸 한 개로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일단 이상현상의 종류 세 가지 이름입니다.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게타 쪼개죠. 정규화는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과정은 우리가 정규화인데 그 정규화의 기본 코드 순서가 1정규형부터 시작해서 제5정규형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3정규형까지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정규형까지 시험 나왔을 때는 해결 가능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1정규형은 모든 속성이 원자값이 되문데요. 제2정규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하시고 모든 함수가 무슨 관계다? 완전 함수 종속이 됐을 때를 우리는 제2정규형이 만족됐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 함수 종속이 있으면 제2정규형이 되고요. 이행을 제거해서 비이행적 관계가 됐을 때를 제3정규형.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코드 나올 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게 결정자이면서 후보 키가 아닌 걸 제거한 거를 보이스 코드 정규형의 BCNF. 그 다음에 4정규형은 다치종속 제거, 5정규형은 조인종속 제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이름들 정확하게 외워주고 출제 가능성이 많은 거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AB를 기본키로 씁니다. 또는 이렇게 기본키를 쓸 거예요. 복합키죠. 한 개의 키가 아니라 두 개의 키 이상을 기본키로 잡아주는 거 우리가 복합키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이 두 개를 알면 C가 결정이 돼요. 근데 B를 갖고 D가 결정이 돼요. 숫자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AB를 가지고 C가 결정이 되고 B를 갖고 D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얘는 몇 정규형일까요? 얘는? 이게 무슨 정규형이죠? 기본키 전체에서 결정되는 관계니까 이게 완전 함수 종속입니다. 근데 기본키 일부 값을 가지고 결정하는 건 얘는 부분 함수 종속이에요. 그럼 부분이 존재하면 얘는 몇 정규형일까? 얘는 1정규형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AB 두 개를 갖고 C가 결정이 되고 B가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든 이런 그림이 되든 또 이렇게 식이 나오든 같은 의미니까 누가 존재한다? 부분이 존재하는 거는 제1정규형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두 개로 분리시켜야 돼요. 그럼 테이블이 한 개가 몇 개로 된다? 두 개로 분리시킨 상태 얘는 몇 정규형이 된다?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2정규형으로 바뀌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1정규형, 2정규형의 기본 형태가 되고요. 단일키예요. 단일키로 A가 주어진다. 그러면 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2정규형입니다. 2정규형이 됐는데 A가 B를 결정하는데 A가 C를 결정하는데 얘가 얘를 결정을 해요. 즉 일반 속성이 나머지 속성을 결정하는 관계. 그래서 A가 B를 결정하고 C를 결정하는데 B가 C를 결정을 해버려요. 즉 기본 키가 아닌 키가 결정된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이때를 우리가 뭐라 부리냐? 이행 함수 종속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A가 B를 결정을 하고 B가 C를 결정해서 A가 C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보이는 관계 때문에 이상현상이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이행 함수 종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가 있으면 얘는 3정규형이 아니에요. 그럼 얘를 몇 정규형이 된다? 2정규형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분리할까요? A, B, B, C 두 개로 분리한 이 상태가 몇 정규형이 된다? 3정규형이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해결하셔야 돼요. 혹시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걔는 출제가 안 될 거고 나오시는 거는 1, 2, 3정규형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완전 부분에 대한 개념 이행에 대한 개념 자체를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데이터 모델 개념 관리 형태가 나오는데 이건 다 외우셔야 되는 거라서 데이터 모델의 구성 형태라든가 개념 데이터 모델의 대표가 ER 모델 그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 3개 관계형, 계층형, 네트워크형 관계형은 테이블로 표현하는 거고요. 계층형은 트리구조 부모 자식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은 그래프 오너 멤버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 세 가지 형태도 가끔씩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기억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관계 데이터베이스 용어 관련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속성, 그 다음에 도메인, 튜플, 차수, 카디널리티인데 이 테이블은 몇 차수 테이블이죠? 이거는 속성이 현재 몇 개 있어요? 학번, 이름, 학년, 신장, 학과니까 속성이 다섯 개 있으니까 이건 오차수예요. 카디널리티가 뭐가 된다? 튜플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카디널리티는 네 개 된다. 테이블에 나오는 차수와 카디널리티 정도는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거고요. 속성은 얘들이죠. 학과 속성, 신장 속성, 학년 속성이 되는 거니까 속성은 다섯 개, 오차수. 튜플의 개수가 네 개 있다. 카디널리티가 4라는 값을 가지는 거니까 그 이름도 같이 구분해 주기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면 일단 용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출제 가능성이 많은 게 두 번째죠. 릴레이션의 특성입니다. 이 테이블이 가지는 특성 형태가 주어지는데 튜플과 어트리뷰티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튜플은 유일성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트리뷰티는 원자값을 가져야 됩니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있는 원자값을 가진다는 거 하나 추가하면 속성 명은 유일성을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속성 값은 중복이 허용된다는 점 이런 특징을 갖고도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 특성도 잘 식별하기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 데이터 용어 마찬가지 차수 카디널리티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잘 식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누구냐 그러면 그 프린트맨에 나옵니다만 관계 데이터베이스 키라고 표현을 해서요. 키의 종류, 슈퍼키, 후보키 형태 슈퍼키는 유일성을 만족하는 속성들의 집합이라면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의 집합을 우리가 후보키라고 표현합니다. 자주 넣습니다. 이것도 최소성을 만족한다. 유일성과 만족하는 집합은 슈퍼 거기다가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를 우리가 후보키라는 형태니까 슈퍼, 후보 기억하고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합니다. 라는 거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나오는 형태가 누구냐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 기본키 후보키 중에 선택한 주키 형태가 되고요. 튜프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속성으로 널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대체키 후보키가 둘 이상일 때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키를 우리가 대체키라는 용어로 쓰겠다. 한 개 빠져 있습니다만 복합키 기본키가 두 개 이상이죠. 속성이 두 개 이상이 된 키를 우리가 복합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아까 정교할 때 많이 설명이 된 거니까 그 표현도 같이 구분하시면서 얘들은 한 테이블을 식별할 때 쓰는 거예요. 한 테이블을 식별하게 쓰는 키를 우리가 기본, 대체, 후보, 복합, 그 다음에 슈퍼키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마지막에 있는 거죠. 포링키, 외래키는 서로 다른 테이블을 연결할 때 쓰는 키를 우리가 외래키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면서 키의 종류 6가지 슈퍼키,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복합키, 외래키에 대한 키 명칭에 대한 것도 정확한 정의 부탁을 드릴 겁니다. 이게 정의가 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누구냐 그러면 무결성 규칙이죠.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영역 무결성이 만들어지면서 기본키는 절대 널값을 가져서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걸 개체 무결성 참조가 안 되는 거를 가질 수는 없게 할 수는 가져서는 안 되는 거니까 걔를 우리가 참조 무결성 범위에 벗어난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우리가 영역 무결성이라는 말로 설명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개체, 참조, 영역 무결성까지 같이 확인할 겁니다. 한 개로 다 보시는 거예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어, 특성, 키 그 다음에 무결성까지 한 세트로 보시면서 출제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니까 잘 구분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관계 데이터 연산인데 여기 나오는 거 보시게 되면 관계 데이터 연산에서 곱집합, 셀렉션, 프로젝션, 조인 다 출제됐어요. 곱집합 빼고는. 우리가 치는 시험에서 셀렉션이라든가 프로젝션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조인까지도 시험 문제가 설명이 된 부분들이니까 또 내일 가능성은 적겠지만 그래도 좀 확인하시면서 곱집합은 2학년산으로서 두 개의 릴레이션이 있을 때 두 릴레이션을 레코드의 순서상을 집합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를 기억하냐 그러면 곱집합은 A테이블이 있고요. B테이블이 있어요. A테이블은 차수가 3차수, 얘가 5차수 A테이블은 카디넬티가 5, B테이블은 카디넬티가 3이라면 4 형태라면 이 두 테이블을 곱집합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수는 두 개를 더합니다. 두 테이블의 차수를 더한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결과물인 카디넬리티는 두 개의 카디넬티를 곱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시험을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구분하시면서 두 테이블의 생성 결과로 만들어지는 형태는 차수는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A테이블과 D테이블 두 개를 더해서 얘는 8차수가 만들어지고 카디넬티는 두 테이블의 카디넬티를 곱한 상태로 만들어지니까 투플레이 개수가 몇 개 나온다? 20개가 만들어진다. 얘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기억하시면서 곱집합 형태에서 차수와 카디넬티 구하는 형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인 연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조인의 종류는 동등 조인 동등 조인의 공통 특징은 중복 속성이 됩니다. 똑같은 속성이 두 번 나온다는 거 하지만 그 중복 속성을 제거해서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자연 조인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 차이 있죠. 동등과 자인은 종복 속성 인여 없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하나 제가 나왔습니다만 여기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나와요. 외부 조인이라는 형태가 뭐냐 그러면 조인은 같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연결고리가 없어도 데이터를 나타내도록 하는 형태로 우리가 아우터 조인의 외부 조인이라는 단어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조인의 종류 형태로 동등, 자연 얘들 전부 다 이너 조인에서 내부 조인이라는 말을 쓰고요. 얘는 무조건 연결고리가 있어야지만 보여준다라면 없어도 보여주게 하는 걸 우리가 아우터 조인, 외부 조인이라는 용어 쓸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렉션, 프로젝션, 조인까지는 다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는 시험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혹시 내면 곱집합 정도는 다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름 자체 좀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이거는 다 외우셔야 되겠죠. SQL DDL, DML, DCL의 기본적 그레이트 헬터, 드랍 DML은 셀렉트,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 DCL은 그랜트, 리보크, 커밋, 롤백 이라는 단어들이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명칭들은 여러분이 다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이 보신 책에 다 예제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 예제들의 기본 사용법 이런 것들인데 얘들은 여러분이 계산하는 게 아니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적혀있는 것만 제대로 읽어내시면 되는 거니까 기본 표현 자체만 잘 확인하시는데 셀렉트 가지고는 거의 매시험마다 출제가 됐어요.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낼 거는 다 냈거든요. 냈으니까 주의사항 하나 본다면 이 명령이 뭐였을까요? SQL에서 디스틱트라는 명령이 나오면 얘는 뭐 하는 거다? 중복 제거 명령을 가지는 겁니다. 추출된 결과가 똑같은 값이 있으면 중복 제거할 때 쓰는 명령이 디스틱크니까 이런 표현 정도는 예제를 한번 찾아서 확인하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테이블 만들 때 쓰는 명령이 크레이트고요. 테이블의 구조 변경할 때 쓰는 문장의 엘터 제거할 때는 드랍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기본 표현들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 두 개 있어요. 대단합니다만 그랜트하고 리보크라는 글자가 있죠. 이거는 테이블에 권한 부여와 권한 해제 명령으로 사용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커밋은 커밋은 완료 저장 롤백은 실패 철회 명령이 주어지는 거니까 컨트롤 랭기지의 종류까지도 좀 확인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제까지 적어서 다 하려니까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체계가 한번 더 확인하시면서 기본적 코드 형태를 좀 봐주길 부탁드리면서 대신 종류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가장 쉬우면서 간단한 게 뭐냐면 다음 어느 종류가 다른 하나가 뭐냐 또는 이거죠. DML의 문법이 잘못된 게 뭐냐 예를 들면 인서트2 붙인다든가 업데이트2 이래 바꾼다든가 그래서 변화시키는 형태가 제일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문법 자체는 잘 식별 부탁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 지금 빠져있는데 위에 뷰 나오죠. 뷰는 저번 시험도 출제됐어요. 뷰는 또 워낙 많이 나온 거니까 외부 시키만 형태로서 가상 테이블을 우리가 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유도되는 가상 테이블 물리적 표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들 때 크레이트 제거할 때는 드랍습니다만 엘톤 문장 수정 불가능이라는 거 이런 특징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뷰는 검색은 일반 테이블처럼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 제한이 있다? 삽입, 삭제, 갱신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런 표현 가지고도 문제를 많이 설명하는 거니까 그 점 같이 확인 부탁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은 시험 출제됐어요. 트랜잭션도 우리같은 시험에 나왔던 형태로 특성 네 가지 나오죠. 일관성, 독립성, 영속성, 격립성의 원자성 주어지면서 네 가지 특성 줄여서 AC, ID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는데 얘는 시험 출제가 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워낙 많이 언급된 거니까 트랜잭션의 특성 네 가지 정도는 기억 부탁을 드리고요. 대신 우리가 기억하는 건 밑에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그랜트 리보크라는 글자가 뜻하는 거 그랜트가 아까 말한 것처럼 권한 부여 명령으로 쓰인다는 거 리보크는 권한 해제 명령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 특징 정도만 좀 기억 부탁을 드리고요. 프린트물의 제일 마지막이 보시면 적힌 거 기억합시다. 병행, 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하기 때문에 갱신 손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입니다. 잠금기법이고요. 잠금기법을 영어로 하면 로킹이라고 해요. 이 로킹기법이 결국 병행, 수행, 제어를 위한 기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로킹에 단위가 있어요. 즉 테이블 자체를 잠글 수도 있고 퓨풀 자체를 잠글 수도 있고 그래서 잠구는 단위가 모든 게 다 되는데 이 단위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병행성 수준은 높아지는 대신에 관리는 어려워지고 오버헤드가 증가합니다. 대신 단위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수준은 낮아져요. 수준은 낮아지고 대신 관리가 쉬워지고 오버헤드가 줄어든다는 점으로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면은 이걸까지 설명을 할 거예요. 로킹의 단위를 크게 할 때 작게 했을 때 차이점을 가지고 잘못된 게 뭐냐 물어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일단 로킹이라는 글자가 병행 제어 기법 중에서 잠금 기법 중에 하나로 설명이 된다. 그 잠금 단위는 다 돼요. 테이블도 되고 튜플도 되고 속성되고 다 되는데 그 단위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수준은 높아지는데 관리는 어려워져요. 대신 단위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수준은 낮아지고 관리는 쉬워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그 표현 정도까지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 거는 다 기억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나온 건 다 기억하고 빠진 거는 여러분 지금 보신 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SQL SQL의 기본 코드라든가 표현 자체에 대한 것들은 좀 기억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감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소프트 공학이라는 감옥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소프트 공학이라는 감옥도 워낙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요. 몇 가지 형태만 지금 책의 프린트물로 유학 정리 설명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로 보실 게 이거죠. MTBF하고 MTTR MTBF는 뭐다? 평균 가동 시간이 되고요. MTTR은 평균 고장 시간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단순하게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프린트물 아래쪽에 보시면 시스템 운용 기간이 다음과 같을 때 MTTR을 계산하라. MTTR이란 말이 뭐다? 민타임 투 리페어가 되는 거니까 수리를 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가동 고장 가동 고장 가동 고장 중에서 고장된 게 얼마다? 3, 2, 1, 3개를 가지니까 더하면 6이고 세 번 나왔으니까 3을 나누게 되면 MTTR은 얼마가 된다? 2라는 값을 가지고요. 거기서 MTBF는 얼마일까요? MTBF가 되는 거는 얘는 가동 시간의 평균이죠. 거기에 보시면 가동이 얼마 돼 있어요? 14, 16, 12가 돼 있다는 얘기죠. 얘를 더해서 얼마다? 3으로 나누시게 되면 평균 가동 시간 즉 MTBF가 구해지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MTBF, MTTR 두 가지 용어 자체를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얘들 두 개는 혹시나 해서 한번 적어놔봤어요. 구조적 검토회라는 글자가 나오고 검열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워크스루라는 게 있고 인스펙션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많은 거냐면 개발 과정에 오류 체크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재까지 개발된 것에 오류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게 구조적 검토예요. 그런데 주의사항은 구조적 검토회는 오류만 체크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건 아니에요. 오류가 있다 없다만 회의를 해서 발견시키는 게 구조적 검토회라면 그 검토 결과를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서 다음번 프로젝트 개발할 때 참고 자료로 삼도록 하는 걸 우리가 인스펙션의 검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혹시 설명이 나오면요. 구조적 검토회, 워크스루는 회의를 통해서 오류를 조기 발견하자는 데 목적을 두는 거고 그거를 문서화시켜서 다음번 개발해 참고 자료로 쓰고자 하는 걸 우리가 인스펙션의 검열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니까 이 두 개 빼려다가 혹시나 해서 적어놨으니까 참고로 한번 단어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품질입니다. 프린트 물에 적어놨습니다만 1번부터 11번까지 이건 출제 많이 될 수 있어요. 특징이죠. 그래서 정확성, 신뢰성, 효율성, 무결성, 유지보수 용이성, 사용의 용이성, 검사 용이성, 이식성, 상호운용성, 유형성, 재사용성 시험내기 딱 좋은 거예요. 설명이 맞는 거 또는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형태의 용어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서 읽어봐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후학하면 제일 출제가 많이 된 게 이거죠. 수명주기 모델 폭포수, 프로타이핑, 나선형 최근에 나온 게 에자엘 개발 기법까지 얘들은 다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안 넘겼기 때문에 다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데 폭포수 화면 기억하시는 게 얘는 중간에 사용자 요구를 담을 수가 없어요. 사용자 의견을 추가시킬 수 없다. 옛날부터 개발된 형태로 우리가 폭포수 모델이라면 사용자한테 샘플을 만들어주죠. 샘플을 만들어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기법은 프로타이핑 기법. 세 번째 거 외웁시다. 나선형은 위험관리예요. 나선형이라는 형태가 나오면 위험관리가 중심이 되면서 단계 4단계입니다. 계획 수립, 위험 분석, 개발, 고객 평가의 4단계를 가진다. 이 단계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고 대규모 개발에 적합한 형태를 나선형 모델 폭포수는 앞으로도 하필 워낙 많이 나왔었고요. 만약에 언급한다면 나선형 모델의 개발 순서를 갖고도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 기억하신다라는 거. 얘들은 전부 다 예전에 많이 쓰는 기법이라면 현재 나오는 게 다섯 번째 나오죠. 에자엘 개발 방법론. 저번 시험도 출제가 됐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신속 변화에 유연하고 적응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설명하는 건데 마지막에 좀 기억합시다. 종류. 에자엘 개발 기법의 종류로서 동적 시스템 개발 방법 DSDM이라 부르고 스크럼 익스트런 프로그램 형태가 대표적인 에자엘 개발 방법론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 표현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출제 많이 된다고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잘 정리 부탁드리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출제 많이 되는 거 지금부터 나오는 거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응집도 결합도. 응집과 결합은 워낙 많이 출제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프린트 물 한 장 뒤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따로 한번 적어놨어요. 결합도 하고 응집도의 특징들을 다 기록했는데 현재까지 시험 추세는 대부분 다 그냥 종류 정도만 가지고 시험 났다라면 제 생각에 지금 아마 문제를 내면 땡땡 설명이 나올 거예요. 각각의 대표적인 설명 이런 형태가 누구냐 물어보도록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거기 응집도부터 시작해서 결합도까지의 특징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체크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낼 가능성이 많은 게 두 번째 응집에 나옵니다. 순차 응집. 은 두 번째는 중간에 보시면 출력값이 다음에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 개가 출력이 되고 그 출력된 게 다음에 입력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응집은 순차 응집. 이거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환 통신 응집도 동일 입력 출력을 쓰는 거는 교환 또는 통신 응집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절차 응집은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거 그 기능들이 차례대로 처리되는 게 절차. 내면 이 정도 가지고 낼 거예요. 다른 거는 내기 힘들어요. 시간, 논리, 우연은 응집이 낫기 때문에 잘 따지지 않는 거니까 세 가지 순차, 교환, 절차의 특징 정도 물론 순서나 이런 건 다 외우신다는 전제하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순차, 교환, 절차의 특징 한 번쯤 확인 좀 부탁드릴 거고요. 결합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요. 결합은 워낙 시험 문제를 많이 냈기 때문에 결합의 기본 순서인데 자료 결합이 결합력이 제일 낮고요. 콜바이 밸류죠. 콜바이 밸류일 경우가 자료 결합 형태가 만들어지고 스탬프 결합하면 자료 구조예요. 자료 구조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스탬프 결합. 그리고 나머지는 이름에 답이 다 있어요. 제어는 제어란 말이 나와야 되고 공통은 공통이란 말이 나와야 되니까 다른 건 다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특징들. 그래서 얘는 뭐 우리가 치는 일반적인 시험인데 워낙 많이 출제된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로 잘 기억하기 부탁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네 번째 검사인데요. 검사의 순서 단위검사, 통합검사, 정당성검사, 시스템검사 순으로서 검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순서니까 이 순서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프린트 물에 보시면 세트로 같이 엮습니다. 하향, 상향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알파, 베타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 같이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통합을 하는데 하향식 통합과 상향식 통합이 있다라면 하향식 통합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단어입니다. 스톱이 필요합니다. 가짜 모듈인 스톱이 필요한 게 하향식 통합. 반대로 상향식 통합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두 개 외우실 거. 하향은 스톱. 상향은 드라이버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알파 검사, 베타 검사가 있죠. 개발자하고 같이 검사하는 건 알파고요. 개발자 없이 사용자만 검사하는 건 베타. 이것도 자주 나왔던 거니까 두 가지. 그리고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 흰 상자 검사와 검은 상자 흰 상자 검사는 안을 보는 거예요. 논리 구조라든가 세부적 오류, 반복 오류 이런 검사한다. 그래서 기초 검거 검사, 루프 검사, 데이터 흐름 검사들이 대표적인 화이트 박스, 흰 상자 검사 그게 말해서 블랙은 기능이에요. 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결과물을 가지고 체크하는 형태를 블랙 박스 형태인데 밑에 종류 다 외우십니다. 균등분할, 한계값 분석, 원인 결과, 그래픽, 오류 예측, 비교 검사 워낙 많이 나온 거 있기 때문에 또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종류를 가지고 시험 설명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체크하실 거. 그래서 다시 보시면 검사에서 하향, 상향 두 개 세트로 알파, 베타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 블랙 박스에 대한 것도 같이 기억. 얘네는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험 나오고 안 나오고는 워낙 많이 출제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밑에는 유지보수. 전체 개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유지보수예요. 그 유지보수의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수정, 기능, 적응, 예방, 유지보수가 만들어지더라. 그중에 수정, 유지보수는 오류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그 오류를 수정하는 형태로 우리가 수정, 유지보수라 부르고요. 유지보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기능향상이에요. 기능향상이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다. 원래 개발하고 나니 보니까 또 다른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켜주는 형태로 우리가 기능향상 유지보수라 표현을 하고요. 적응은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올해부터 윈도우 7인가? 윈도우 7이 업데이트를 안 해준대요. 그러면 윈도우 7에서 뭘 바꾼다? 윈도우 10으로 운영체를 바꿔야 돼요. 바꾸는 형태로 우리가 적응, 유지보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예방은 미래 형태를 예측해서 준비하는 활동을 설명한다. 그래서 유지보수도 많이 출제된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후학하면 지금 여기 나온 페이지권은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지금 이 페이지들의 내용들이 시험 나왔을 때 틀리는 거는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반복적으로 기억해서 봐주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하면 용어입니다. 객체, 그 다음에 클래스, 캡슐, 정보원닉, 상속, 다형성, 메시지기관 이건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대다수가 객체지향의 용어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는 거니까 용어 자체를 기억하시는데 객체는 두 가지로 연결되죠. 뭐 있다? 속성과 메서드로 연결됩니다. 속성은 갑의 의미가 되고요. 메서드는 동작을 나타낸다. 그래서 객체는 속성과 메서드에 결합이 되고 유사 객체를 묶어서 공통된 걸 표현하는 걸 클래스 묶는다 이 말 나오면 캡슐 그 다음에 감춘다, 숨긴다 이 말 나오면 정보원닉 물려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상속 상위 개체로부터 하위 개체가 물려받는 걸 우리가 상속이라는 형태로 쓰고요. 다형성은 한 메시지에 서로 다른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를 우리가 다형성이란 말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은 워낙 많이 설명이 됐던 거니까 객체지향 하면 객체지향의 기본 용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 부탁을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기본이에요. 기본이니까 지금 설명드렸던 소프트웨어 공학 자체는 반복적으로 다 외워주기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게 이제 조금 골치 아파지는 부분인데 프로젝트 관리라고 해서요. 몇 개 전화 씁니다. 3P, People, Problem, Process 그래서 세 가지 관리 대상을 3P라 부르면서 People, Problem, Process라는 용어 세 개 쓰겠다. 이름 정도. 얘는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3P라는 형태의 단위가 있다라는 정도 보시고요. 브룩스 법칙이라는 게 프린트문에 나옵니다만 얘는 뭐냐면 개발하는데 일정이 딜레이 됐어요. 후반부에 사람을 더 투입하자. 그럼 오히려 일정이 더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사람을 투입한다고 해서 일정이 더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설명한 걸 브룩스 법칙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계 경로라는 게 나오는데요. 임계 경로라는 형태가 시험화될 가능성은 좀 있는데 작업 중에서 가장 긴 경로를 임계 경로라고 이야기해요. 전체 작업 일정을 세웠을 때 그 작업상 경로 중에서 가장 길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임계 경로라 표현을 하고요.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형상관리라는 게 나와요. 얘도 출제가 안 된 건데 형상관리는 개발의 변경사항을 관리합니다. 개발 전체에 어떤 식으로 값이 바뀌었는지 그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걸 형상관리. 그래서 형상관리는 개발 전체에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걸 형상관리.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 중에서 형상관리 출제가 안 된 거니까 기억합시다. 변경사항관리를 우리는 형상관리라는 용어로 쓰겠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잠깐 볼게요. CPM 네트워크 다음 같을 때 임계 경로 소요의 규율이 뭐냐 물어봐요. 이 작업이 시작해서 완료될 때까지 작업 루틴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 작업이 소요되는 흐름을 따지면 이렇게 한 라인이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한 라인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한 작업이 주어져요. 작업 경로가 세 가지 형태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이 작업 경로를 따라가면 이틀 이틀 3일 3일 걸려요. 10일이라는 소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2, 3, 5, 4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얘는 며칠이 걸린다? 14일이 걸려요. 그리고 이 작업 라인은 3, 5, 4가 되는 거니까 12일이 걸려요. 그러면 이 전체 경로가 한 개는 10일짜리 1, 14일짜리, 12일짜리가 존재하면 여러분이 계획 수립할 때 이 작업은 총 며칠로 예측을 할 거냐는 거죠. 당연히 제일 짧은 걸로 하면 안 돼요. 다음이 덜 끝났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 작업이 종료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경로는 제일 긴 거예요. 가장 긴 경로가 끝나야지만 전체가 종료되는 거니까 가장 긴 경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크리티컬 섹션의 크리티컬 패스의 임계 경로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물어봅니다. 임계 경로가 뭐냐 물어보면 가장 긴 경로를 임계 경로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가 문제 보는 거는 소요일이 몇 일이냐 하면 가장 긴 값인 14일을 선택합니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얘는 알면 쉬워요. 전체 작업 경로 몇 개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중에서 가장 긴 경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거죠. PRT 차트에 대한 아래 표를 완성하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치는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이것도. 이 계산 문제가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또 가능성 있는 부분이니까 아래쪽에 빈 표가 나올 테니까 그 표를 가지고 채워가면서 한 번 만들어 볼 건데 이 그림의 뜻이 어떻게 이해하시냐 그러면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1번에 걸리는 작업 시간이 얼마냐 그러면 5일이에요. 5일이 지나고 나면 2번, 2번 작업, 3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번이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다? 7일 이 뜻이에요. 그림이 약간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혹시 나오면 같은 형태로서 얘는 5일 걸리고 얘는 7일 걸리고 얘는 3일 걸리고 얘는 이틀 걸리고 얘는 5일, 얘는 5일, 얘는 3일, 얘 5일, 얘 8일 얘 끝나는 겁니다. 엔드까지 특화합니다. 이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임계 경로상을 잘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봐도 답은 보일 거예요. 혹시 물어보면 가장 긴 경로는 누가 될까요? 이렇게 오면 며칠 걸리죠? 12일 걸리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5, 8, 5, 5, 3, 5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긴 경로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경로상의 작업이 누구다? 1번, 2번, 5번, 7번, 8번, 9번이 임계 경로상의 작업이고요. 임계 경로 기간 물어보면 5, 7, 5, 8, 5, 2를 더 하시면 돼요. 더 하시면 12, 5, 20, 32가 되겠네요. 임계 경로상의 작업이 얼마가 된다? 31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림만 나오면. 그런데 이거를 밑에 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그러면 가장 빠른 착수일과 가장 늦은 착수일과 여유기간이라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치는 시험에 나왔던 게 누구냐 그러면 3번 작업에 이거 이거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거 만드는 방법을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컴퓨터 일반은 얘가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우리가 치는 시험만 나왔어요. 우리가 치는 시험에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의 형태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나왔는 거니까 만드는 방법을 좀 체크 부탁을 드릴 건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가장 빠른 착수일은 시작하자마자 1번은 바로 할 수 있죠. 안 기다리고 바로 처리하는 거니까 0초가 되고요. 2번 작업하려면 며칠 기다려야 돼요? 1번이 끝나야지만 작업할 수 있어요. 1번이 끝나야 작업할 수 있으니까 2번에 가장 빠른 착수일은 5일 3번도 5일이에요. 그러면 4번이 가장 빨리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냐 그러면 3번이 끝나야 4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3일 뒤니까 며칠이 된다? 얘는 8일이래요. 그러면 5번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일은 언젤까요? 5일하고 7일 된 거니까 며칠이 되죠? 12일 있으면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6번 처리하려면 5번이 끝나야 되는 거니까 17일 7번 하려 해도 마찬가지 17일 8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3초하고 3하고 8이 되는 거니까 2개 대해서 얼마가 된다? 25 8번 끝나고 9번 넘어가는데 5일 걸리니까 30 9번 끝나고 마지막 끝나는 것마다? 30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장 빠른 착수일 계산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가장 늦은 착수일은 개념 설명 없이 여긴 거꾸로 합니다. 역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뒤쪽에서 32일 걸리는데 9가 되려면 2개를 빼면 되죠. 얼마가 된다? 30 역으로 찾아가시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7일 걸렸으니까 얼마가 된다? 5빼면 되는 거니까 25 7번 작업은 빼니까 17 6번은 어떻게 될까요? 6번은 2 빼고 5 빼고 3 빼는 거니까 얼마가 된다? 6번이 되는 거니까 10을 빼면 되겠죠. 10을 빼는 거니까 얼마가 된다? 얘는 22가 돼요. 거꾸로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거꾸로 계산해서 선체 32에서 빼서 계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5번은 얼마 걸린다? 12 4는 10 3은 7 5 0이라는 가장 늦은 착수일이 나와요. 앞으로 가고 얘는 뒤로 출발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유기간은 가장 빠른 착수일과 가장 늦은 착수일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0 0 2 2 0 5 0 0 0 0 0 이라는 형태가 돼요. 이때 여유기간이 0인 경로를 우리가 임계 경로로 봅니다. 그럼 아까 말한 숫자 따져보시면 얼마 나오죠? 1 2 5 7 8 9상의 작업을 우리가 임계 경로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표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안 나오길 바라는데 혹시 우리같이 시험에서 모르니까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서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릴 거고 여유기간은 0일 때가 임계 경로상의 작업입니다. 여유기간이 0이 될 때가 임계 경로상의 작업이 된다라는 거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계산법 나오는 거 1번 2번 3번 문제인데 이거는 단순 계산이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건데요. 혹시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LOC 기법이 라인 오브 코드입니다. 줄수를 가지고 이제 예측하는데 우리가 만들 라인이 2만 5천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5명이 투입됐고 이 투입된 사람마다 월당 500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500줄 만드니까 한 달에 만드는 게 얼마다? 2천 5백줄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죠? 2만 5천 라인 만들어야 되니까 두 개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개월이 얼마 걸린다? 10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총 만들 게 2만 5천인데 한 사람당 100라인을 500라인을 만든다. 5명이 투입됐으니까 한 달에 2천 5백줄을 만들고 10개월이 걸리면 2만 5천 만들 수 있다. 를 계산하는 거니까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PM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PM이라는 글자가 person and month은 그래서 투입된 사람 수와 개월 수를 곱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40PM이 노력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총 5개월이니까 5개월 곱하기 8명이에요. 이 투입된 형태로 우리가 노력해서 person and month을 해서 40PM이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5개월간 40PM이 들어갔는데 5개월이니까 총 인원 수는 8명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40PM이 투입됐는데 인건비가 얼마냐? 두당 인건비예요. 두당 인건비는 노력에다가 내가 원하는 금액을 곱하시면 돼요. 총 개발비는 얼마가 된다? 4천만 원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요. 한 사람당 얼마예요? 100만 원인급을 쓴 거예요. 한 달에 8명이니까 800만 원이고 5개월이니까 5팔이 4천만 원이 개발비로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그런 계산법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10명의 개발자가 10개월 동안 참가했는데요. 그중에 7명은 10개월 동안 계속했는데 3명은 3개월만 참가한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된 총 노력은 얼마냐 물어보면 7명은 10개월간 했으니까 70pm 이래요. 그런데 3명은 얼마 동안만 3개월만 한 거예요. 노력이 얼마다? 9. 합치면 얼마가 된다? 79pm 이라는 형태. 알면 이 세 문제는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단순 숫자 계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다. 라는 표현 정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 공부 정리하시고 한 번 더 반복하는 건데 굳이 본다면 이렇게 합시다. ARQ 3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정지 대기 방식 고백엔 선택적 재전송 시험 출제했던 거 우리가 치는 시험에도 나왔던 거니까 얘들 가지고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얘는 잘 못 봤을 건데요. 에러 수정 방식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전진 에러 수정 방식과 후진 에러 수정 방식이 존재하는데 전진 에러는 보내면 끝이에요. 수신 측에서 오류 정정을 다 해주는 방식. 그래서 해밍 코드가 대표적인 전진 에러 수정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진 에러는 보냈을 때 에러 생겼어요. 다시 요청을 해요. 그래서 ARQ가 대표적인 후진 에러 방식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용어입니다. 전진 에러 후진 에러 차이점이 뭐냐. 누가 전송 효율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해밍 코드가 부가비트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니까 부가비트 수가 많은 건 전진 부가비트가 적은 게 후진 전송 효율이 좋은 건 당연히 후진이 전송 효율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특징을 비교하는 거. 이건 시험 출제된 건 아니니까 프린트문의 내용 자체로 잘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우리는 이건 문제 문제 많이 나왔죠. 회성만 형태 성형 그물형 링형 버스형 트리형 격자형 이거는 운영체제도 나오고 통신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첨번호는 아닐 거고요. 충돌하면 누가 나올까요? 충돌과 관련된 거는 버스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혹시나 충돌과 관련된 글자가 나오면 당연히 버스형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외우실 거죠. 아이트리 프리 802 시리즈 아이트리 802 형태가 주어진 건 누구 있다? 802는 LLC 3번은 CSM의 CD 4번은 토큰버스 5번은 토큰닝의 FDDI 802.6번은 잘 안 내는데 DQDB 11번은 CSM의 CA 이거 단어 잘 구분합시다. 얘는 뭐예요? CD고요. 얘는 뭐죠? CA예요. 유선은 CD고 그다음에 무선은 CA가 되는 거니까 이 점 잘 식별해서 유선이냐 무선이냐를 잘 구분하시고요. 802.15번은 블루투스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는 거고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요. 얘는 뭐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얘는 코드 분할 다중화 기법이에요. FDM, TDM 하죠. 주파수 분할 그다음에 코드 시분할 다중화 주어지면 얘는 코드 분할 다중화인데 이거 시험 낼 때 주로 낼 때 이건 CSMA인데 얘는 CDMA거든요. 이거를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색깔려서 그냥 얘를 선택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분하실 게 CSMA, CDMA 구분 좀 부탁드리면서 얘도 완전히 묘우실 거 802 시리즈에서 CSMA 802번부터 시작해서 쭉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본 숫자 기억하고 프린트물에 보시면 CSMA CD와 CSMA CA를 두 개 비교해놨어요. 그래서 유선이냐 무선이냐를 제일 필요하는 거니까 유선은 Ethernet이라는 말로 쓰는 거니까 그 점을 좀 기억해서 봐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여기는 없습니다만 다중화 기법 나와요. FDM, 주파수 분할 TDM, 시분할, 다중화 기술 그 다음에 TDM은 다시 동기 TDM, 비동기 TDM 나눠지는 거니까 그것도 출제의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비교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거는 뭐 그냥 다 외웁니다. TCPIP 프로토콜 4개 응용계층, 전송계층, 인터넷계층, 링크계층 뭐 첨바닥 하면 안 되겠죠. 시험이 나오니까 그래서 각각 특징에 대한 것들이니까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많이 봤던 내용들이니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전 4, 버전 6 두 개 비교, 비트 수 이것도 출제됐죠. 얘 가지고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다른 것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봐두세요. 헤드가 얘는 버전 4는 가변 길이에요. 헤드 체크섬이 필요하지만 버전 6는 가우정 길이 형태가 만들어지고 체크섬이 필요 없다라는 거 이런 특징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IP색이 별도 표시되지만 기본 포함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주소 유형이 유니, 멀티, 브로드지만 버전 6는 브로드가 없다. 애니캐스트가 추가됐다라는 것들이 비교 설명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기풀이 여긴 없습니다만 하나 시험 아직 안 된 게 16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버전 4를 버전 6로 바꾸는 전략 보이세요? 세 개 나옵니다. 듀얼 스택 그 다음에 터널링 변환이라는 글자 세 개 보이실 거예요. 얘는 아직까지 시험 나온 건 아닙니다만 같이 이름 정도 봐둡시다. 버전 4하고 버전 6가 주소체계가 다르잖아요. 이거를 번역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꾸는 전략이 세 가지 듀얼 스택 터널링 변환 형태가 주어지고요. 캡슈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터널링 기법을 설명할 수 있어요. 터널링 하면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다 배우는 힘드니까 캡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터널링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버전 6로 전환하는 방법 세 가지 이름 듀얼 스택 터널링 변환 기법이라는 명칭 정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머지는 제가 따로 안 해도 이러면 다 외우셔야 돼요. 특히 TCP, UDP는 워낙 많이 나왔던 거니까 그리고 IP계층 ICMP ARP RARP SMTP POP3 MIME IMAP 이거는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냥 마지막에 쭉 설명 나와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좀 봐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통신은 암만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 드릴만한 게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뒤쪽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읽고 정리부터 드리고요. 마지막에 포트 번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프린트 마지막 전 페이지네요. 포트 번호 보이실 거예요. FTP가 몇 번이냐면 21번 근데 이건 하나만 적어둘게요. FTP가 포트 번호가 두 개 있어요. 20번 있고 21번인데 보통 21번 이야기하는데 20번이 데이터 전송할 때 쓰고요. 21번이 제어 정보할 때 쓴다요. 혹시나 이까지 설명이 나온다면 가능한 거니까 그 정도만 좀 추가 보시고 나머지 안 나오길 바랍니다만 포트 번호 같은 건 이건 안 나오길 바라요. 솔직히 이거는 근데 시험에 나올 국회에서인가 서울시인가 시험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거는 지금부터 시험치기 전까지 계속 외워보세요. 계속 외우고 외우고 외우셔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저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럴 시간은 안 되고요. 이거는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외우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쪽으로 하셔서 아까 설명 안 드렸던 자료구조 부분에 대한 걸 좀 봅시다. 3시간 할당받은 시간 동안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게 뭐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계산 문제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쪽에 가셔가지고 봅시다. 자, 자료구조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일단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 드렸지만 나오는 건 몇 개를까요?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항상 참 그렇죠. 그래서 설명은 많이 하지만 많이 연습은 하지만 그런 부분인데 안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언급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몇 개를 뽑아왔으니까 알고 계시더라도 한번 같이 확인할 건데요. 자, 일단 4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료수단 구조 스택에 ABCD가 차례로 삽입되면 중간에 꺼냄이 이미 순서로 일어날 수 있고 꺼낸 데이터를 바로 출력된다고 했을 때 다음 출력순서를 가능하지 않는 게 뭐냐 물어봐요. 이 문제는 원래 정보처리 문제에서 나왔다가 서울시에서 한번 시험 문제로 나온 건데 스택이니까 어떻게 들어가죠?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C 들어가고 D 들어가요. 그러면 끄집어내면 당연히 누가 나오죠? D 나오고 C 나오고 B 나오고 A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는 한 적이 있어요. 들어가는 건 ABCD예요. 대신에 끄집어내는 건 마음대로 빼도 돼요. 그 말은 뭐냐? A 넣자마자 바로 출력하고 B 놓고 빼고 C 놓고 빼고 D 놓고 다 돼요. 얘가 된다는 걸 전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은 첫 번째입니다. D, C, B에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죠. 순서 어떻게 하죠? A 놓고 B 놓고 C 놓고 D 놓은 다음에 D 빼고 C 빼고 B 빼고 A 빼면 되는 거니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A, D, C, B가 가능하냐? A 놓고 B 놓고 C 놓고 아, 참 미안합니다. 처음에 A가 출력돼야 되니까 A 넣자마자 바로 출력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B 놓고 C 놓고 D 놓은 다음에 D 빼고 C 빼고 B 빼면 돼요. 가능한 거죠. 그럼 3번은 될까요? DA, B, C가 나오려면 일단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C 들어가고 D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누구냐? D가 빠져나오면 A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나올 수는 누구다? C가 나오지 A는 나올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얘는 출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테크와 관련한 형태로 설명이 됐을 때 차례대로 데이터가 삽입이 됐을 때 말이에요. 됐을 때 출력 순서는 입력 순서는 A, B, C를 지키셔야 돼요. 하지만 출력은 다 놓고 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뺄 수 있다는 의미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풀 때는 그 점을 좀 주의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걸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원형 Q예요. Q 종류 중에서 우리가 원형 Q라는 게 있었어요. Q가 단점이 되는 게 뭐냐? 리어 프론트란 포인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삽입하면 다 차면 못 쓰니까 그냥 뺑 돌리겠다는 얘기죠. 뺑 돌려주는 형태로 우리가 원형 Q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쭉 만들어지고요. 지금 공백이 몇 개 있냐 그러면 지금 이게 빠져 있어요. 제가 일부러 문제에 원래 C 언어가 있었거든요. C 언어가 있고 C 언어를 통해서 이게 몇 칸 있다를 줘야 되는데 그게 빠진 상태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배열이 총 몇 개 됐냐면 8칸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리어 포인트하고 프론트라는 포인트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항상 출발은 0모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스택에서는 Q에서는 데이터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는 뭐부터 하냐? 이 리어 프론트를 증가시킨 다음에 삽입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요구한 게 뭐냐? 그러면 1, 3, 2, 4, 8, 6을 차례로 삽입한다. 그러면 리어 1 증가해서 여기다가 1 3, 2, 4, 8, 6을 삽입해요. 그러면 현재 리어 포인트는 얼마가 된다? 6이 되는 거예요. 한 칸 증가하면서 1 증가해서 1번 방에 증가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차례로 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자? 두 개의 데이터를 삭제하래요. 그럼 삭제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증가시킨다? 프론트가 증가돼요. 프론트 1 증가되면서 이거 지우고 1 증가되면서 이거 지우고 그리고 다시 값을 누구를 삽입한다? 5, 7, 9를 삽입하라고 그러면 리어 증가돼서 여기 5 집어넣고 리어가 증가되면 얼마가 되죠? 8이 되는 거예요. 8은 8칸을 벗어나니까 8로 나는 나머지니까 다시 0번으로 가는 거예요. 0번으로 가서 5 다음의 데이터는 누구다? 7을 집어넣고 또 1 증가해서 1 증가해서 여기다 9를 집어넣고 모양이 되시겠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지워졌으니까 0이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 7, 9, 0, 2, 4, 8, 6, 5라는 값으로 원형 Q에 삽입이 되시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죠? 이때 리어 포인트하고 프론트 포인트가 뭐냐? 리어는 여기 들어왔으니까 1이 되고 프론트는 삭제됐으니까 2가 만들어지고 리어 프론트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아져 버리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오버플로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다음 순서가 누구냐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이 선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제 원형 Q 관련으로 문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넣는 거 형태인데 삽입 삭제할 때는 지금처럼 리어 프론트라는 값을 증가해서 처리된다는 거 기억 부탁드릴 거고요. 그다음 문제가 이게 수업하시는 분마다 표현법이 다 달라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방법하고 또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방법 표현대로 한번 해볼 건데요. 중위를 후위로 바꾸래요. 그러면 기본 모양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가 기본이에요. 이걸 찾아서 뭐로 바꿀까요? 후위라고 그러면 A, B 플러스로 바꾸면 되고요. 전이면 플러스 A, B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설명드리는 방식이 관로가 잘 찾으셨으니까 갑시다. 연산자 우선순위를 따질 거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할 연산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할 게. 연산자 보시면 몇 개 있죠 연산자가? 더하고 더하고 나누고 곱하고 빼기? 아니에요. 는도 연산자예요. 이 문제의 함정은 뭐냐? 는도 연산자로 지급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겁니다. 4 나누기부터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는 게 두 번째고요. 더하기 곱하기예요. 누구부터 합니까? 곱하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더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빼기. 그리고 마지막에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보냐 그러면 보기 1, 2, 3, 4를 보시면 y, 는 된 게 있어요. 이번에 보시면. 그건 덜 된 거 아직까지. 그래서 는도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보통 시험 문제가 이건 없어요. 는이 없이 식만 나오기 때문에 이 식으로 나누는 게 대다수인데 는이 나와도 는은 최고 마지막에 이룬 연산자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갑니다. 1번만 볼게요. 4, 2죠. 그럼 후위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4, 2 나누기예요. 이거 하고 3을 더해요. 이거 두 개죠. 1번하고 더하는 거. 여기 2번이에요. 통째로. 이거 하고 누구하고 5하고 곱해요. 이 전체 결과하고 1번하고 더해요. 이 더한 결과하고 6번하고 빼요. 마지막 y하고 는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순서 이렇게 될까요? 얘는 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각자 연습한 방법들이 존재할 테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덜 끝난 거예요. 는 들어와 있으면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는 거니까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못 봤을 경우는 당연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몇 번을 하냐. 2번을 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는도 연산자로 취급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점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선택이 되는 걸로 보시고요. 이번에 반대로 후위로 표현된 거를 중위로 바꾸는 방법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후위니까 뭘 찾냐 그러면 이 꼴을 찾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제일 먼저 나오는 얘를 찾아서 뭐로 바꾸겠다? 중위로 바꾸라 했으니까 a 플러스 b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럼 갑니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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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 얘 처음 나왔어요. 얘부터 바꿉니다. b 빼기 c로 그러면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그다음 뭐냐.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예요. 그러면 a와 나누기 돼요. 이게 없어지고 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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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 얘가 나왔어요. 그럼 얘를 그럼 얘를 이 더하기 f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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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예요. 보면 이 놈이 나와요. 그럼 남은 건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 그럼 더해주면 a 나누기 b 빼기 c 플러스 형태가 되세요. 다 해봤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구조 파트는 수업하시는 분마다 설명이 다 달라요. 자기 하는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외에 다른 걸로 연습하신 분들은 그걸 하시면 돼요. 괜히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풀었을 때 답이 몇 번이 된다? 보고 됐네요. 2번이 답이 되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확인하시는 거지 굳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을 바꾸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는 봅시다. 중위표기를 후위표기로 바꾼 후 스택을 이용해서 후위표현식으로 계산하고자 합니다. 후위표현식의 계산 과정에서 스택의 여덟 번째 사입되는 과정이 뭐냐 물어봐요. 말은 좀 복잡죠. 7급에서 나온 문제인데 7급 자료구조 문제입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얘를 뭐로 바꾸냐 그러면 후위식으로 바꿔요. 후위로 바꾸고 난 다음에 컴퓨터가 후위 처리할 때는 누굴 쓴다? 스택을 쓰게 돼 있어요. 그걸 처리해서 계산하는데 여덟 번째 사입되는 게 누구냐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얘를 후위로 먼저 바꾸셔야 되겠죠. 후위를 일단 먼저 바꾸고 보겠습니다. 4 2 더하기 3 나누기 6 2 나누기 1 빼기 더하기가 될 거예요. 자 후위로 바꾼 상태에서 이 후위를 스택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기억합니다. 데이터는 푸시합니다. 그리고 연산자를 만나면 두 번을 팝을 합니다. 그럼 갑니다. 첫 번째 누구를 읽었어요? 4 스택의 푸시 다음 두 번째 누가 읽었어요? 2 읽었어요. 그러면 2 스택의 푸시 그 다음 누구 만났어요? 더하기 연산자를 만나면 팝 팝 해요. 그럼 4 더하기 2가 되니까 얼마 나온다? 6을 스택에 푸시 그 다음에 3을 만났어요. 숫자니까 푸시 그 다음 누구 만났어요? 나누기 만났어요. 팝 팝 해서 나누기 3과 6을 나누는 나머지니까 얼마? 2를 스택에 푸시 계산 결과는 스택에 푸시합니다. 잠시만 헷갈렸어요. 4득하고 2득하고 더하고 3득 나누기 6까지 다 갔죠? 그 다음 누구죠? 6이니까 푸시 2니까 푸시 누구 만났어요? 나누셈 만났어요? 나누셈 만났으니까 팝 팝 하죠. 6과 1을 나누니까 얼마 나온다? 3 그러면 3을 스택에 푸시 1 스택에 푸시 빼기예요. 3 빼기 1이니까 2를 스택에 푸시 마지막 풀었으니까 팝 팝 더합니다. 얼마? 4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계산 결과 4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쭉 처리했을 때 8번째 사입되는 거 1, 2, 3, 4, 5, 6, 7 8번째 사입되는 값은 얼마가 된다? 3을 답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자료구조 문제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이 같은 경우는 3번이 답입되는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진트리 운행법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따로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무슨 운행이에요? 이 문제 후위 순회하라 그랬죠? 후위 순서의 기본 모양이 뭐죠? 레프트 라이트 루트 순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거 후위 운행하라 그러면 루트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운행하시는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볼까요? 보기 보세요. 보기에서 루트가 이 문제는 누구냐? F잖아요. F로 끝나는 게 누구 있어요? 4번밖에 없으면 답은 4번이에요. 푸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전, 중, 후가 누구냐라는 걸 캐치를 잘하시면 전이 운행한다 그러면 F로 시작하셔야 돼요. 중이 운행하면 F로 시작하면 안 되고 F로 끝나도 안 돼요. 가운데 F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루트 값이 어딨냐를 찾으면 제가 본 문제는 거의 대다수가 이거 운행 안 하고요. 보기로 답을 찾는 거예요. 의도는 이해되시겠죠? 충분히 이거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틀려서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단, 재수없게 다섯 번째 누구냐 해야 돼요. 다섯 번째 운행된 게 누구냐? 제일 최악의 문제가 뭘까요? 전, 중, 후 했을 때 각각 운행한 결과 다섯 번째 운행되는 감을 다 적어라. 그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한 운행하는 건 그냥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단, 루트 레프트 라이트가 누구냐라는 걸 이해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이건데 그림이 너무 흐리네요. 이게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이 주어졌을 때 계산법 형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치는 시험도 그래프를 갖고 나오는 건 시험 나왔었어요. 나왔는 거고 혹시 나오는 거 몰라서 적어둔 거니까 처리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겁니다. 깊이죠. 깊이는 어떻게 들어가죠? 계속 파고들어가요. 그럼 처음에 출발할게요. 누구부터 합니까? 0번 출발합니다. 그럼 0번 읽어요. 0번에서 타고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1번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1번으로 점프래요. 즉 0번 노드를 방문해서 1번을 읽었으면 깊이 우선 탐색은 1번 노드로 방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1번 노드로 방문을 하니까 0번은 읽었으니까 됐고 누가 있어요? 3번을 방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0번하고 1번하고 3번하고 어디로 가요? 3번으로 점프를 해요. 그럼 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가니까 3번에 1번 읽었어요. 2번 안 읽었으니까 그다음 누구 읽겠다? 2번 방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어디로 점프한다? 2번 노드로 가요. 2번 노드로 갑니다. 2번 노드 가니까 2번 노드에 보니까 0, 3, 5죠. 그러면 0번 읽었고 3번 읽었으니까 5번 방문해요. 5번으로 점프하라 이거예요. 5번 점프합니다. 5번 점프하니까 2번, 6번이니까 6번 방문해요. 6번으로 가요. 6번으로 가니까 3번 읽고 4번 읽으면 되네요. 4번 방문해요. 다 방문 끝난 거예요. 이게 깊이 우선 탐색. 링크들 있을 때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관계에 대해서 하나씩 파고드 가는 거로 생각하시는 게 깊이 우선 탐색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이게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거고 그에 반해서 이번에는 무슨 탐색이죠? 너비 우선 탐색이에요. 너비는 어떻게 하죠? 옆으로 쭉 파고드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누구부터 하냐? 2번 노드부터 방문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2번의 거 다 읽어요. 2번 노드 방문하니까 누가 있어요? 1번 읽고 3번 읽었으니까 1번, 3번 차례대로 너비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없으니까 1번으로 가요. 1번으로 가서 1번에서 읽어주니까 누가 읽을까요? 0번, 2번에서 쓰니까 6번 1번에 거 다 읽어요. 그다음 어디로 갈까요? 3번으로 가요. 3번으로 가니까 3번에 누가 있어요? 2번 읽었으니까 4번 있어요. 4번 읽어요. 한 줄씩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답은 나올 거예요. 답은 2번, 1번, 3번, 0번, 6번, 4번 하고 그다음 어디로 갈까? 그다음 3번 가시니까 0번으로 가서 또 처리.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6, 4, 마지막은 5가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니까 혹시 몰라서 한번 표현을 한 거니까 링크드리스트 표현 자체가 너비하고 기표자 탐색의 처리 과정 두 가지 기표와 너비의 차이점 정도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게 크루스칼 신장트리예요. 신장트리가 뭐냐 그러면 사이클이 없어야 되고요. N-한 게 간선을 갖게 하는 걸 우리가 신장트리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두 가지예요. 크루스칼이 있고요. 프림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 잘 보셔야 돼요.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프림을 이용하는 게 다 달라지는 거니까 구분하시는데 프림을 이용하는 형태 크루스칼 형태는 알고리즘 가중치 들어갑니다. 제일 작은 게 누구죠? 얘가 제일 작아요. 1 그 다음 누구죠? 얘가 작아요. 2 그 다음이 3이 여기인데 뭐가 만들어지죠?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얘는 쓰면 안 돼요. 3을 쓸 수가 없어요.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는 형태로 쭉 연결하는 거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작은 게 누구죠? 네 번째가 4인가 여기인가 여기가 4 그 다음이 작은 게 누구냐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겠네요.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간선의 숫자는 몇 개 있다? 다섯 개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 만들어지는 숫자가 누구죠? 6은 사이클이 만들어지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7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의 노드가 전부 다 연결이 된 상태 이걸 우리가 뭐다? 최소비용 신장틀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세 번째 사입되는 선분이 누구냐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니까 얘가 됐죠. 누구냐? bc를 답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얘는 프림 알고리즘이에요. 여기 보시면 말이 달라요. 프림 알고리즘을 이용했을 때 처리 과정은 얘는 순서가 다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 출발점이 누구냐 그러면 문제가 a부터 출발해요. 얘는 a에서 작은 것끼리 연결해요. 그럼 a에 연결된 선이 누가 있냐 그러면 10하고 11이 연결되어 있으면 10으로 가요. 그리고 b에서 보니까 얘밖에 없어서 얘 연결해요. 그럼 b가 연결된 고리가 두 군데 있죠. 두 군데 중에서 작은 값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어디로 간다? 3번으로 가요. 여기서 또 작은 값으로 연결하니까 7번으로 가요. 그리고 f에서 작은 거 찾아보니까 누가 있다? 6번이 있어요. 6번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서 연결하니까 얘 둘 다 뭐가 돼?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이클이 연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가능한 건 누구밖에 없다? 얘도 두 개밖에 없는데 작은 거니까 이쪽으로 연결할 밖에 없어요. 프림은 지금처럼 작은 순서대로 계속 그래서 크루스칼은 나열해놓고 순서대로 가는 방법이라면 프림은 출발점에서부터 작은 것끼리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면서 찾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퀵소트예요.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시험 출제 한 번도 안 된 형태가 퀵소트 형태인데 7급 자료 구조는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법을 잘 보시면 일단 얘는 기준을 잡아야 돼요. 첫 번째 데이터를 기준 잡습니다. 기준 잡으면서 뭘 하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요. 그러다가 얘보다 큰 걸 찾아요. 어디 있어요? 이게 1번, 2번, 3번, 4, 5, 6, 7, 8, 9, 10이라고 치면 몇 번째죠? 네 번째가 얘보다 커요.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10번부터 꺾고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쟤보다가 작은 데이터를 찾아요. 누가 있어요? 얘 있죠. 둘이 찾았어요. 둘이 어떻게 한다? 스왑, 교환시켜요.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게? 41이 들어오게 이 자리 98이 들어오게 그리고 다시 또 가요. 또 지보다 큰 거 찾아요. 가요. 지보다 작은 거 찾아요. 그럼 또 둘이 교환 이거까지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또 가요. 그럼 다시 하면 쟤보다 큰 게 여기예요. 얘보다 작은 게 여기예요. 그럼 결국 얘는 이렇게 오고 얘는 내려가는데 두 개가 크로스되어 버린 거예요. 크로스될 때까지 찾아버리고 나면 마지막에 나오면 이거 얘하고 얘 두 개를 교환시켜요. 그럼 최종 결과 35 51 11 45 51 1 66 70 79 98 형태가 되면서 기준값보다 작은 게 전부 다 왼쪽으로 가요. 기준값보다 큰 게 전부 다 오른쪽으로 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정시켜주는 방법을 퀵소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직까지 구급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 자체가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내게 되면 가능성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퀵소트 처리 방법 항상 기준을 뭘로 잡는다 그러면 문제가 제시합니다. 기준 데이터가 누군지 피봇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 분배해서 나눈다는 것을 기억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정렬 알고리즘 형태가 투웨이 머지소트예요. 투웨이 머지소트는 이건 이렇게 보시면 제일 편해요. 처음에 많은 거냐 그러면 두 개씩 쌍을 줘요. 투웨이니까 두 개씩 처음에 하는 일회전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를 두 개씩 정렬합니다. 그러면 2 71 5 38 7 61 11 26 42 53 이게 일회전 한 개 한 개 두 개씩 짝 지워서 정렬식 주는 거예요. 이게 일회전이 되면 2회전은 이렇게 또 짝을 지어줘요. 패스1은 두 개씩 패스2는 네 개씩 패스3은 여덟 개씩 그럼 얘를 정리하게 되면 2 5 38 71 7 11 11 26 61 42 5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2회전 결과 물어봤으니까 이거 2 2, 5, 8, 38, 38, 72 형태니까 답은 1번이 되게 하는 문제 빈도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한 번쯤 정도는 확인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비고의 표현법이 있어요. 자, 비고의 표현법이 있어요. 자료구조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그거 있었죠. 삽입 선택 버블은 비고 표현법하게 되면 비고의 n제곱이 되고요. 힙이나 퀵이나 버블 서트 가는 n, 로그 n 형태가 되고요. 최악일 때는 퀵 서트가 n제곱 형태가 된다는 거니까 그 표현인데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지금 이게 편집이 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요. 프린트 문을 좀 보시면 이게 n제곱 n의 2n이에요. n의 2n 더하기 6개 2의 n승이에요. 비고의 표현법에 혹시나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가장 큰 지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두 개 중에 누가 더 커요? 이거 보다가 이게 더 큰 숫자가 나오죠. 그럼 이거를 대표값으로 보는 거니까 비고의 n의 2의 n승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 있어요. ㄴ 같은 경우는 n제곱과 로그 n이라는 값이 주어지게 되면 두 개 중에 누가 더 큰 숫자를 가진다? 당연히 n제곱이 큰 숫자를 가지니까 얘는 n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n제곱의 로그 빅 로그 n 값을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도 마찬가지 n3제곱의 2n승 형태입니다. 플러스 6의 n제곱의 3n이 된 거예요. 그럼 얘가 더 커요. 더 큰데 주의사항은 상수는 안 씁니다. 앞에서는 안 쓰고 이 지수값만 따지는 거니까 그럼 비고의 n제곱의 3n이 되면 얘를 맞는 표현.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n3제곱이고요. 로그 n이니까 누가 더 커요? n3제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고의 6은 뺍니다. 그냥 n3제곱으로 적어주는 방식. 그래서 답은 2번의 기역 리연을 가지는 거니까 이런 표현도 같이도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건 올해 출제된 문제예요. 올해 7급에 나왔던 자료구조 문제인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선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비고 표현법 자체도 한번 확인하시는 거고요. 이걸 이제 프로그래마 시켜서 만들어내면요. 이런 코드를 시간 복잡도로 표현하래요. 얘 몇 번 해제나 그러면 0번부터 n번이니까 n밖에 돌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더하기나 빼기는 n번이에요. 그런데 나누기나 곱하기는 로그 n번을 도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n하고 n이니까 얘는 이중 반복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요. 곱한 거니까 결국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이라는 값으로 계산을 시켜줍니다. 일반적인 포문 포문 이런 거 포 i는 1부터 n 포 j는 1부터 n 이렇게 나와버리면 n n 돌아왔으니까 얘는 복잡도가 n 제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n이 아니고 100이면 또 확인이니까 100 n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숫자 안 쓴다고 그랬죠. 얘는 n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계산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참고를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n 로그 n이라는 값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수정렬이에요. 기수정렬은 1의 자리부터 먼저 합니다. 방법을 잘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순서대로 쭉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찾을게요. 1이 1의 자리수예요. 9, 8, 6, 3, 4, 5, 3이잖아요. 순서대로 합니다. 작은 숫자니까 3이 제일 작아요. 1, 9, 3 적고 그다음에 1, 3, 3 적고 그다음에 4가 되니까 9, 8, 4 적고 그다음에 5가 되니까 1, 5, 5 6이 되니까 7, 0, 6 5, 0, 8 3, 7, 9 라고 적어주는 거 이게 1의 전 1의 자리값을 순서대로 쭉 나가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의 전은 10의 자리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10의 자리가 제일 작은 게 누구냐 그러면 얘니까 7, 0, 6 5, 0, 8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1, 3, 3 1, 5 3, 7, 9 9, 8, 4 1, 9, 3 이게 2의 전 그리고 마지막은 100의 자리 가지고 100의 자리가 1이 제일 작으니까 1, 2, 3, 3 1, 5 5, 1, 9, 3 3, 7, 9 5, 0, 8 7, 0, 6 9, 8, 4 우리가 찾는 정렬이 되는 거 이게 기수정렬이에요. 물어보면 이거 1, 2, 3 중에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1의 자리대로 순서대로 쭉 적어주고 2의 자리 적어주고 10의 자리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형태를 만들어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친해심에 나온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두 번째 단계 수행되는 게 누구냐 물어봤으니까 두 번째 결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AVL 트리가 뭔지 혹시 본 적 있으세요? AVL이 뭐냐면 균형 트리입니다. 균형 트리를 우리가 좌우 균등된 트리를 우리가 AVL 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드는 거는 제가 이거는 뺐고요.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는 되게 좀 복잡한 거예요. 7급에서 주로 내는 거고 9급은 낸 건 아닌데 혹시 문제가 나오면 좌우 균형 트리를 우리가 AVL 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AVL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밑에서부터 따질게요. 얘 자식 있어요? 없어요? 좌우 자식이 없으니까 0이고요. 얘도 자식이 없으니까 0이에요. 얘는 자식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고 얘도 자식이 하나 있어요. 좌우 차 형태는 왼쪽 하나 오른쪽 방 오른쪽 하나 왼쪽 방이니까 좌우 자식의 차가 한 개 한 개고요. 얘는 자식이 좌우가 여기 두 개 있고 얘가 두 개가 있어요. 둘도 빼니까 0. 이런 숫자들이 쭉 만들어진 건 이건 AVL 트리라고 봐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좌우 자식이 둘 다 없으니까 0이에요. 얘는 얼마일까요? 왼쪽은 없고 한 개 있잖아요. 빼니까 얼마? 1이에요. 얘는 이쪽은 없는데 이쪽에 자식은 두 개 있죠. 그럼 얼마죠? 2. 그럼 이건 AVL이 아닌 거예요. 숫자가 2가 나오면 AVL이 될 수가 없어요. 혹시나 문제가 나왔을 때 만드는 거는 빼더라도 AVL이냐 아니냐를 혹시나 물어보게 되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밑에서 하나씩 올라가면서 숫자가 2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체크를 하셔서 2가 나오면 걔는 AVL이 아닌 거고 2가 아닌 0, 1로만 된 거는 걔는 AVL 트리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3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없어 밑에가 0이고 얘는 한 개 한 개니까 0이고 얘도 없으니까 0이고 얘 기준으로 자식 하나 얘들은 자식은 깊이가 둘 그럼 1이에요. 얘도 AVL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문제는 AVL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내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혹시나 물어보면 지금처럼 좌우트리 높이만 따져서 0, 1의 숫자를 계산을 하세요. 계산을 하세요. 물론 절대값 하는 게 필요 없고 그냥 차를 계산하셔서 2가 나오면 AVL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2가 아닌 0과 1로 된 거는 AVL 트리라는 힐로 보는 거니까 그 표현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건 7급에서 주로 내는 거라서 그건 참고 상황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진 탐색 방법입니다. 이진 검색 한동안 안내다가 최근에 자료 구조물도 되게 자주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반드시 자료가 정렬된 상태에서 이진 검색을 하래요. 이진 검색하는데 14를 찾을 때 몇 번 비교합니까? 물어보면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가 쭉 나올 거예요. 몇 개 있죠? 15개 있어요? 15개 가운데는 홀수면 더하기 1 하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16 나누기 2가 되니까 얘가 센터 딱 동그라미 딱 쳐놔요. 그리고 이 밑에 이 위에 다시 합니다. 왼쪽에 몇 개 있어요? 7개 있어요? 7개의 가운데는 네 번째 거예요. 위쪽에 7개의 가운데는 네 번째 거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범위가 또 바뀌어요. 이 안에 또 세 군데 가운데는 얘 얘 얘 얘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오네요. 8은 몇 번만을 찾겠다? 한 번만에 찾아요. 12와 4는 두 번만에 검색이 돼요. 2는 세 번만에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체크하는데 몇 번만에 검색한다? 네 번만에 검색이 될 거예요. 혹시 나오면 이렇게 만드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14차인데 걸리는 거 몇 번이다? 세 번만에 검색이 된다는 거니까 그 점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이진 탐색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진 탐색틀이라는 형태가 뭐냐 그러면 차량 갑니다. 17부터 루트 출발합니다. 루트보다 작은 건 왼쪽 큰 건 오른쪽으로 갑니다. 17보다 10은 작으니까 왼쪽 크니까 20이 오른쪽 15 17보다 작은데 10보다는 커요. 17보다 작은데 10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아요. 17보다 크고 22보다 크고 20보다 커요. 17보다 크고 20보다 작으니까 20 17보다 작고 10보다는 큰데 15보다 작고 13보다 작으니까 11 그럼 14는 어디 갈까요?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이렇게 이게 이진 탐색트리가 되세요.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진 탐색트리에서 이진 탐색트리에서 높이가 얼마나 물어봤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높이는 얼마가 된다? 5 이걸 우리가 이진 탐색트리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만드는 방법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룻들을 기준으로 해서 크다 작다에 따라 좌우로 나누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문제로 봅시다. 힙정렬입니다. 힙정렬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안 된 건데 혹시나 하는 거니까 방법 정도 확인하시는데요. 힙트리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힙트리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 이진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합니다. 차례차례대로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만드셔야 돼요. 순서대로 쭉 연결해서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이게 되고 난 다음 그 다음 뭐 하냐 그러면 힙트리의 특징은 부모가 자식보다 작으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 작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춰갑니다. 19, 17 만족하고요. 17, 11, 37 만족하고요. 35, 20이 만족 안 해요. 그럼 이게 만족되도록 이거 이거 두 개 교환 그리고 37, 30, 21 만족 안 하니까 이거 두 개 교환 교환하고 또 보셔야 돼요. 만족하는지 만족 됐어요. 그럼 우리가 찾는 최종 힙트리는 37, 21, 30, 17, 11, 22, 5, 15, 19 이게 최대 힙이에요. 무조건 부모가 자식보다는 크지 않도록 크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우리가 최대 힙이니까 이게 되도록 모양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 내면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시험 낼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여기 추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얘를 빼는 거예요. 정렬하시니까 가장 큰 데이터가 여기 나왔으니까 얘를 제거시켜요. 그럼 제거하면 이 자리에 누군가 들어와야 되는데 완전 이진트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이거 얘를 여기다 올립니다. 이렇게 출력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 그 다음 화면 얘가 올라가고 차례대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힙트리 모양을 맞추셔야 돼요. 만족하고 만족하고 만족하는데 만족 안 해요. 그럼 다시 바꿔치기 내려왔는데 보니까 만족 안 해요. 바꿔치기 그럼 아까 말했던 모양 그대로죠. 30 21 22 17 9 5 12 우리가 요구하는 최대 힙이 제거된 상태의 결과가 만들어지죠. 물어보는 게 뭐냐 여섯 번째 저장되는 게 누구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9를 답으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구조 문제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제가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된 건 아니지만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연습해서 만들어주기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문제는요. 이거는 앞쪽에 프린트물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해싱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있냐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을 처리하는 방법이 선형조사법 2차조사법 이중해시법이 존재하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치는 시험에 선형조사법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2차조사법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8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풀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적어놨거든요. 적어놨으니까 그 풀이 과정 한번 참조하셔서 어떤 식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데이터 저장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우리가 치는 시험에 2차조사법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2차조사법은 또 내겠나 싶기도 한데 이런 말 말하자면 7급에서 출제된 것이 9급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험만 나왔어요. 다른 시험은 한 번도 안 나왔던 건데 우리가 치는 개리직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2차조사법 문제의 풀이 과정 한번 프린트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한번 읽어보시는데 안 나오길 바랍니다만 일단 방법상으로 보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적어드린 내용들은 다 암기가 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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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보고 암기가 되셔서 어차피 여러분 전문가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목 가지고 답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과 그 포인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을 선택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고 계산 문제는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보시면 시험 대비는 충분히 가능하고 부탁드리는 거는 아는 거 틀리지 마세요. 그런데 실수가 많으세요. 문제를 풀다 보면 아는 거 나와도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막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아까처럼 약간 틀어놓은 문제가 나오면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거로 풀어버리면 이것 때문에 또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 풀 때는 차분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받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부 다 좋은 결과 가져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